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 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리 하나 이야기를 하고 가자면 좀 주작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연이 아까 잠깐 뿅 나타났다가 바로 싹 사라졌거든요 이런걸 보면 혹시 진짜가 아닌가 하는 만약 진짜라면 정말 무시무시한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한번 보겠습니다 제목 금수저 친구가 너무너무 밉습니다 다이아 수저 남편을 못 만나면 내 인생은 그냥 이대로 망하는 거고 그래서 그냥 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원제 금수저 친구를 이기지 못하면 나 정신병 걸릴 것 같아요 이거 지금 감정적으로 쓰는걸 아니라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20대지만 차후 시간이 흘러 30대 40대가 되면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질 것 같아서 이게 정말 화가 나고 견딜 수가 없어요 저요 이 친구 때문에 우울증도 엄청 심하게 왔었습니다 친구 인스타에서 골프채를 들고 서있는 사진을 봤는데 그 골프채로 얘를 죽도록 해주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물론 이런 말을 하면 저만 욕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근데요 저요 피해자예요 왜냐하면 얘 때문에 우울증을 알았고 남들은 그저 좋기만 하던 20대 초반에 있어 저는요 오직 이 친구보다 잘 사는 남자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남들처럼 예쁘고 순수한 연애도 한번 못해봤고 아직도 그래 유학을 못 간게 너무 한이 돼서 가슴에 콱 박혀있다고요 무엇보다 이런 애가 제 바로 곁에서 살고 있는데 보통 사람이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좋은 마음을 먹을 수 있겠냐고요 좋은 마음 먹어라 이런 말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뭐 운이 좋아서 내가 얘보다 더 잘 사는 다이아술전 남자를 만나면 뭐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게 말처럼 쉬운 것도 아니고 또 만약에 얘가 어린 나이에 단명이라도 하면 즉 죽어버리면 그래도 내가 얘보다 오래 살았으니까 이런 정신 승리라도 할 수 있겠죠 금수저 친구를 보고 보고 배워라 이런 말도 하는데 그렇다고 얘가 뭐 저한테 주식 정보라도 줄 것 같으세요? 없어요 그렇다고 뭐 좋은 남자로 소개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 흔한 작은 콩꼬무조차 떨어지는 거 없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계속 얘 곁에 있는 건 그 이유는 말이죠 언젠간 지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모습 그걸 반드시 꼭 보여주고 싶은 거 진짜 이 마음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거 없다고 정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늘 그래요 얘는 쉽게 되는데 나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이 거지 같은 세상 너무 환미할 납니다 뒤에 많이 있습니다 댓글 1번 그 친구보다 네가 더 잘 사는 걸 보여줄 수는 없을 테니까 그냥 연을 끊든지 포기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네가 단명하면 되겠네요 네 됐으니 아무리 그래도 연 끊는 건 그리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니 그리고 제가 뭐 연을 끊는다고 해서 얘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미친 말하는 거 봐 소름 돋네 아이씨 2번 야 너는 마음가짐 자체가 그냥 그 사탄이구나 신비롭다 얘 끌까까까까 네 됐으니 아니 제가 뭐가 그렇게 사탄 같다는 거죠 그저 금수전 이 친구보다 더 잘 되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남들은 안 그럴 거 같아요 2번 시기와 질투를 넘어 그 친구를 죽여버리고 싶다는 마음이 그를 아예 뚫고 튀어나오는데 그냥 잘되고 싶다는 개뿔 네 됐으니 아니 그러네 시기 질투하는 거 이건 그냥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만약 제가 금수저였다면 이런 시기 질투 아무리 많이 받아도 내 인생은 풍요로우니까 그냥 받아들일 거 같은데요 지가 금수저로 태어났으면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죠 흑수저로 태어나면 감수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 세상인데 지가 뭐라고 2번 야 세상 탓하는 범죄자들 마인드가 있다는 거였구나 무섭다 야 3번 스니 지금 보니까 엄청 심각한데 당장 정신과에 가서 상담부터 받으세요 치료받으면 이런 정신병 별거 아니에요 너 그러다 진짜 언나가면 그 친구를 해치게 될 거고 너는 결국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꼭 병원에 가세요 네 됐으니 그러니까 지금 저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가 죽을까 싶어가지고 저한테 병원을 가라 이거군요 그리고 저요 사실 정신과 다녀왔는데요 별 효과 없었어요 약물도 상담치료도 받아봤지만 아무 소용없고 그냥 그 친구가 사라지든 아니면 제가 더 잘 살든 이런 게 아니면 저의 지금 이 그지같은 우울함은 절대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요 와 농담 아니고 너 정말 심각한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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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만간 일 터지겠다 4번 일단 알았으니까 인스타부터 끊고 그 친구랑 멀어지세요 그리고 마음으로라도 걔는 죽었다 세상에서 사라졌다 이런 암시라도 한번 해보라고요 네 됐으니 죽었다를 넘어서 제가 직접 죽이는 상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래봤자 현실은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이잖아요 미친 것 같아 5번 제가 봤을 때 글쓰니는 이미 정신병자가 됐어요 특히 조현병이 의심스러운데 그 금수저 친구 말이야 아예 존재도 안 하죠 네 맞아요 니가 미친 거야 병원 가세요 6번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친구가 단명하고 죽기를 바라더니 그런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옛말에 살을 날린다고 니가 날리는 그 살 저주 말입니다 언젠가 쓰니 본인한테 다 돌아옵니다 살면서 정말 크게 느끼는 날이 반드시 온다고요 복을 짓고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겠으니 난 이미 충분히 괴롭고 힘든데 이런 저한테 돌아올 게 또 있겠어요 오라고 해 그리고 사기친 사람들도 잘 먹고 잘 사는 걸 보면 글쎄요 인과응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딴 미친 이야기 하지마요 7번 이거 보니까 예전에 질투심에 눈깔이 돌아서 지 친구 남편 남편이랑 자식까지 죽인 그 미친 여자가 떠오르네 제발 정신병원 좀 가세요 이거 그거 아닙니까 남편이 아니고 친구랑 친구의 자식을 죽인 거 아닌가 헷갈리네 8번 지워진 글입니다 네 됐으니 한마디로 뭐야 병원에 가고 결국 누치하고 못생겨지고 그냥 정신 승리하면서 살게 된다 이런 말씀이네요 네 저는 절대 네처럼 안 살 거예요 못살아요 만약 친구를 해친다 하더라도 그건 제 인생이고 정신권은 절대 두 번 다시는 가지 않을 겁니다 와 이 좋은 댓글을 이따위로 해서 그래 얘 미쳤나봐 9번 근데요 그 금수저 친구가 진짜 네 친구가 맞긴 해요 개인적으로 연락하고 만나는 실제 네 친구가 맞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나는 왜 자꾸 그냥 같은 학교를 다녔을 뿐인 그런 친분일 뿐인데 지 혼자 친구라 생각하고 인스타 염탐질에 시기 질투 혼자 정신병 걸린 그런 느낌이 드는 건지 모르겠다 나만 그런가 드릴까요 저는 그걸 넘어서 그냥 그 친구 존재 자체가 없는 느낌이에요 이거 조현병 망상 같은데요 덜덜덜덜덜 추가 역시 그래요 다들 제가 겪고 있는 이 그지 같은 고통과 아픔은 공감을 안 해주고 그냥 금수저 친구 입장만 생각을 해주고 있네요 다이아 수저를 가진 남자를 만나지 않는 한 이 친구를 이길 수 없다는 건 댓글을 통해 그래요 알겠어요 그리고 계속 저한테 질투를 한다고 하는데 아니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모든 게 완벽하고 집까지 부자인 친구가 옆에 살고 있는데 여러분은 좋은 마음만 먹을 수 있을 거라 봅니까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제가 진짜 마음을 착하게 먹고 착실하게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친구를 이길 수 있나요 만약 이게 아니라고 대답을 할 것 같으면 저를 비난할 자격도 없는 겁니다 불쌍한 인생을 이미 예견한 상태에서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 그 어디에도 없으니까요 댓글 1번 더 있어요 어우 미친 추각을 더 또라이 같아 진짜 무섭다 야 추각을 뭐냐 이러다가 정말 살이 날 것 같다 3번 아니 금수저 친구를 따라잡는 방법이 뭐 고작 다이아 수저남자를 만나는 거라고? 네 스스로 그냥 행복을 찾아 네 주변에서 찾으려 하지 말고 너 그렇게 다이아 남자 만나러 연병 떨다가 너 결국 사기당한다 4번 네가 왜 이러고 사는지 네 글만 봐도 알겠다 5번 내 장담하는데 얘 여기서는 이딴 소리 저주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친구 앞에서는 100% 시녀일 거야 안 봐도 뻔하지 후기 댓글들 계속 읽으면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저한테 뼈와 살이 되는 조언들 정말 감사드려요 근데 저요 그 친구를 해칠까 그게 두려워서 정신과를 가라는 건 못 가겠어요 또 간다고 거길 간다고 내가 더 잘 살게 되는 보장도 없고 그리고 그 친구를 해칠까 그게 두려워서 정신과에 간다는 거 이거는 제 입장에서 너무 손해라고 보는데요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걔가 죽는 건데 정신과 다녀가지고 나아졌다는 댓글도 봤는데 결국 뭐야 부자인 친구보다 훨씬 누추하게 살고 그래도 행복하다고? 저는요 그런 가짜 행복을 안고 정신 승리나 해가면서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너처럼 못 산다 이거예요 아까 그 지워진 댓글이 이건가 봅니다 그죠? 그냥 내 스스로 극복하고 그 친구보다 더 화려하고 부유한 인생 꼭 살아볼게요 그래도 여러분 말씀에 제 인생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긴 했어요 글은 조금 이따 팡 하겠습니다 댓글 1번 어? 본문이 지워지고 없네 이거 원래 무슨 내용이었어요? 별거 없어요 금수자 친구를 질투해가지고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이 글이 진짜 잠깐 나타났다가 바로 확 사라졌어요 이야 이게 진짜인지 아니면 어그로 주작인지는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거지 이런 마음을 먹고 있는 사람 제가 몇 번이고 얘기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보다 잘난 사람을 보면서 배아파하고 질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갈리는 게 이거예요 첫 번째로 갈리는 게 그걸 보고 그래 나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꼭 저기 가야지 더 넘어서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냥 아유 몰라 포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얘처럼 그런 느낌이죠 얘는 지금 그 친구보다 더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친구를 자기 밑으로 끌어내리는 게 목적인 겁니다 즉 지가 더 잘 살고 싶은 마음보다 얘가 그냥 거지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본심이 숨어있는 거 이게 문제예요 그리고 이걸 다시 밖으로 드러내는 거 옛날에 아까 댓글에 나온 거여동 살인사건인가 그거 보면 그렇잖아요 친구가 잘 사는 게 싫어서 애하고 죽인 거 아니야 지가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무서운 건데 이건 질투가 아니에요 그냥 사악한 거죠 이걸 잘 알아야 돼 아무튼 부디 주작이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